형 진짜 좀 집에 좀 박혀있으세요 집에 좀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들은 뭘 얻어먹겠다고 그 나이에 뭘 잘났다고 튀어나오 잘났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또 나왔는데 아 나는 솔직히 박근혜씨에게 말이 좀 있으라고 지금 권하고 싶어요 또 나와서 지난번처럼 무의미한 메시지 하나만한 메시지 윤석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 줄 타가지고 정치적 몸값이나 올리려는 그런 쓸데없는 메시지 던지려면 집에서 처박혀서 그냥 인터넷이나 하던지 또 나와서 김기현이 또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적 장난치려면 집에 처박혀있어란 말이에요 짜증이 나는 정도를 넘어서 나중에 본인은 이렇게 해다가 나 윤석열 지지한 적 없지 않냐 근데 윤석열 죽는다니까 그때 또 숟가락 들고 나와가지고 나 윤석열 지지한 적 없지 않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으면 집에 박혀있으란 말이에요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김기현이 사진 찍어주고 지지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에게 우호적으로 당한 건 맞아요 이명박이처럼 윤석열 만세 차량은 안 했을 뿐이지 자꾸 나와서 윤석열 돌개들 만나가지고 덕담해주고 그거 지지하고 비슷한 거야 나중에 지지 안 했다는 얘기하지 마요 나 지난번처럼 또 김기현 만나서 혁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지라고 규정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당신도 이명박이랑 똑같이 윤석열하고 처벌받아야지 내란 건 반역 범죄자 윤석열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놈의 범죄를 그걸 침묵하고 그놈 밑에서 지 졸개 공천받으려고 최소한 우호적으로 접근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에 가장 정확히 걸리는 사람이 박근혜예요 그 법의 취지는 윤석열이가 조작날조 범죄를 저지른 걸 잘 알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알으면서 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걸 국민에게 숨긴 놈들을 처벌해야 되는 법인데 박근혜 제일 잘 알잖아 윤석열의 범죄 국민은 웃음께 오지 말라고 박근혜씨 당신한테 가서 아첨하고 아반놈도 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 끝장내겠다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보수의 개그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왜 아니 여기에 민족중우회 이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졸개들 싹 다 여당 지도부 참석해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참배하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이래야지 대통령실에서는 박근혜 역할론과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다 의도적으로 이용을 당해주고 있잖아요 그 대가는 뭐냐 공천 아니냐 이거야 지금 유튜브 안 봐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불장난하고 있는지 당신이 전 국민이 들고나서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이 지금 그리고 내가 또 강조하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찬양하면서 하는 놈들 조심해 진짜 같이 처벌 받기 싫으면 BC정부특별법을 한번 보라니까 나치의 범죄를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막 사형시키고 했어요 나중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그 원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야 당신들 지금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희시덕거리면서 윤석열 밑에 있는 쓰레기들하고 역겨워서 같이 손이 잡힙니까 이런 놈들하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리고 박근혜 까는 게 뭐가 문제인데 박근혜 심판도 해야지 왜 박근혜만 심판하면 안 되고 저자가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좋게 해석해줘야 되고 누가 정한 거야 그거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왕조사야 아니 박근혜 까면 되지 왜 박근혜 못 가 형 진짜 좀 집에 좀 박혀있으세요 집에 좀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들은 윤석열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징역 20년 받은 사람들이 좋다고 윤석열한테 아부하 처음 해가지고 뭘 얻어먹겠다고 그 나이에 아유 저것들이 그냥 뭘 잘났다고 튀어나오 잘났다고 지금 국민의 80%가 윤석열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국가 언론한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똑바로 그 말도 못하면서 뭘 얼굴 내밀고 튀어나오고 이 쓰레기들아 아유 짜증나는 인간들 총선 6개월적 공개 행운 아유 그냥 저것들은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야 이것들은 국민들이 지금 당신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